비타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와 프레츠 형댐 어떻게 사일런트가 프레츠 형댐이나 와 조개화석 조개화석 고통에 빠질 각이다 5% 맞고 고기 복지 파멸 마른 쇠 마른 쇠 좋지 않아? 아니 방금 마른 쇠 먹었는데 눈치 이 쇠되면 병속에 고통 인정 아니 좋긴 좋아 이거 개꿀이야 한 대밭 유형 유형 근데 이번 보스에서는 아니 고통 아니 이번 보스에서는 형상 못쓸거 아냐 자식아 아 돈 많아 괜찮아 난 돈 많아 아이씨 여기 날 때리면 10데미야 저샷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가시 4개밖에 안되잖아 오빠 아까 나왔어야지 스네골 있을 때 나왔어야지 일단 고통부터 지우고 얘기하자꾸나 어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아쉽네. 도갈이다. 도갈 사기 망고 사기. 대단원 사기. 대단원 님. 대단원이 좋긴 하지만 고갈만큼 좋지 않지. 복바르기 남겨놓을걸. 복바르기 남겨놓을걸. 제비. 제비 지금은 고개가 더 낫지 않나. 형상으로 어차피 방어할거면. 라고 할댔슴. 도갈 사기. 도갈 사기. 도갈 사기. 고기각을 모았으니 죽어 잉크병 탈출국 악재 장 상점 봐도 되겠지 290골드 있는데 정밀 폭발 있는데 정밀 쓸 필요 있나 제거 날란다 아 도발 도발 얼라리라 백 만간 세질 것 같은데 강화를 안해도 된다 고수야 또 투사야 맨날 투사만 만나는 것 간에 우리 것 성zos 키 또 땡이 야채 어떻게 한 번을 안 때리냐 쟤는 뒤져 인마 전마 디펙트처럼 게임하네 힘올리다 맞아 죽네 아니 왜 타 힘만 올리고 공격을 안하냐 달력으로 찍어주마 달력으로 찍어주마 달력으로 찍어주마 체력 진짜 얼마 못갔네 마지막 하지만 그레취 몇방으로 정리되어버림 작업도구도 괜찮아 보이는데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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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트 완전 좋은 버퍼 버퍼가 1댐을 막는게 아니라 이펙트가 1방어 더 모자랐던거 아니었을까 더 모자랐던거 아니었을까 더 모자랐던거 아니었을까 대단원 대단원 쓰면서 잉크병각보기 쉽지않음 슨슈 극다. 우리 잘한 사일런스 사일이 언승런 성적 높은건 왼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왼전 차이 성적 높은건 성적 높은건 성적 높은건 성적 높은건 성적 높은건 성적 높은건 성적 높은 성적 높은 아 강릉쓰디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다 지우면 그만이야. 히야아. 단숨에 댁이 맛있어지는군.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아... 이는... 비... 으아... 수수 너무 사극적인 맛이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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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맥을 지우면 된다 계단원 강화할까? 어차피 강화할 거 없는데 복제할 거면은 전천 복제할까 아니면은 잔상 복제하면은 이제 오동막을 수 있는데 오오오오 눈 필요하긴 한데 돈이 없네 반사 복제 반사 복제 내가 유령의 영상 쓰면 네놈이 뭘 할 수 있는데 동물만은 조사 복제 한계의 영상 반사 복제 전천 복제 반사 복제 반사 복제 좌우 편사 복제 덕분에 적응 닥 아니 수수 너무 즐겁다 행복한걸? 잠시만요 마 발팽이 제 유신 차렐라 아 수술 안 나왔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이 멀리 있는게 아니었어. 순수한 행복. 순수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순수는 없다. 행복이 멀리 있는게 아니었어. 내 버퍼를 까다니. 칭찬해주마. 가라 석재달력. 어리석은.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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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 강화할 것도 없다. 강화할 것도 없다. 1골드. 1골드 모자라. 2골드. 2골드. 1골드. 2골드. 2골드. 1골. 고개가 싹 다 맨 밑에 있었네. 기타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네. 대단 오네신 섬탑의 파괴자 악몽 다 빠졌네 휴 퍼퍼 빠질뻔 와 망어도 봐 수비트 수비 카드임 아니 최종보스공격 수비 2장 쓰면 막을 수 있네 최종보스 웃음 최종보스공격 수비 덱을 마음껏 지울 수 있다니 최종보스공격 수비 정말 판타스틱하군 어이 타일런트 자만하지 마라 심장에 가장 무서운 패턴을 연타도 반타도 아닌 등대로 튀어나오는 이펙트입니다 턱은 내부에 있다더니 전무과 역사와 건설 saac 정리적을 향해 체육강이 casts이 나도 엄청 잘 쌓인다. 아니? 퍼퍼 까는 걸 허락해 주마. 퍼퍼에 안 빠졌지? 3-2-3-2. 어저 컷. 와 550골드. 역시 이 자식은 머리를 뽑아 버려야 해. 얘 머리 뽑아서 나온 돈은 의심 안 하네. 이상한 주인공이야. 그냥 150원 주면 의심하면서. 머리 뽑아서 50골드씩 계속 털면 의심 안 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